네 지금부터는 가상머신과 우분투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제가 앞선 동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는 가상머신의 제품 중에 하나인 이 버추얼 박스라고 하는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을 사용을 할 거고요. 리녹스는 우분투라고 하는 배포판을 사용을 할 겁니다. 자세한 내용은 이 버추얼 박스에 대한 내용은 생활코딩의 버추얼 박스 토픽을 참조하시면 이 가상머신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자 제일 먼저 버추얼 박스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. 저는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. 이 버추얼 박스는 윈도우뿐만 아니라 이 맥OS에서도 설치할 수 있는 크로스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맞는 버전을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됩니다.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. 자 그러면 이 버추얼 박스의 홈페이지를 이동을 하고요.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버전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나타납니다. 여기 보시면 윈도우 호스트는 윈도우를 사용하는 분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. OSX는 맥이고요. 리눅스, 솔라리스 여러가지 운영체제별로 이 버추얼 박스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여기는 링크를 클릭해서 저는 윈도우 버전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고요. 그 다음에는 그냥 다른 어느 프로그램들을 설치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버추얼 박스를 여러분의 컴퓨터에 인스톨하시면 되겠습니다. 저는 인스톨하는 과정은 건너뛰게요. 자 버추얼 박스를 설치하고 실행을 시키면 자 이렇게 생긴 이 UI가 나타날 겁니다. 그럼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가 이 가상 머신들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겁니다. 다른 말로는 컴퓨터 한 대 한 대가 이 왼쪽에 있는 리스트에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각각의 이 가상 머신들 위에 서로 다른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고 그 안에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고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여기는 각각의 이 가상 머신들을 실행을 하면 바로 이 버추얼 박스에 의해서 이 운영체제들이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.